으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그냥 쭉 내려가면 되나? 점프로? 오 수영을 터득했다 무선 호출 네 엄마나 오어 잠깐만! 허헤헤 지네들끼리 싸우네요 허헤헤 허헤헤헤 오허헤 니가 와 근데 지네들끼리 싸우는건 개험치를 안먹네 어 미치발타구 리치가 기네 굴러서 피했는데 오자마자 죽어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가자 구잉? 이런게 땅구거지 나오는거 두더지같은 놈들 나오는거 보네요 이렇게 나오는거 보니까 지금 응딩이 한대 때려주고 자 이렇게 하고있을때 응딩이 한대 더 때려주고 자 응딩이 한대 더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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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운딩이 오케이 됐어 이제 지들끼리 없애라고 얘네들부터 처리를 하죠 이 녀석도 좀 짜증나니깐 이 녀석도 좀 짜증나니깐 이 녀석도 좀 짜증나니깐 잠깐만 지금 좀 끊기나 좀 끊기나 화면 안 끊기고 잘나오죠 나 왜 내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끊기게 보이냐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보스 보스 엄마나 미친 이제 없애버리구요 이거 이제 열수있죠 이거 스팸 스킨밖에 안 돼서 좀 럭긴 해 음 올라가는 길이 저기다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그냥 보리니깐 나와 그리고 보리니깐 이어폰 반대로 꼈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주인공은 이렇게 사이코 매트리 능력이 있어갖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사이코 매트리 능력이 있어갖고 사이코 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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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저하는 데가 있네 여기 자 스킬 올려볼까 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올리죠 질주하는 동안 자동으로 블레스터 튕기기 여고합시다 이렇게 질주하면 자동으로 튕겨진대요 히히히히 march 이제 이렇게 막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 달리면은 자동으로 풀려진다 내려가는게 있네 발굴장비 우리 지금 여기가 여기 밑에거든요 일단 가보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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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뒤에 사냥이 있네 일단은 없애고 뭐야 흐흐흐 뭐야 자살한겨? 흐흐흐 자살해 흐흐흐 언제 도착하죠? 아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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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명상하는게 있네 흠흠 흠 흠 흠 휴식 한번하고 갑시다 휴식 한번하고 갑시다 뭐야 으흑 여기는 어디 지름길인고 여기는 어디인고 아 초반에 있던 곳이네 아흐 미친 여기가 여기로 이어지네요 어흫 컷 포스와 함께하길 여긴 어디인고 오 잠깐만 여기 초반에 왔던곳 아니 아니 미치잖아 아니 아닌가 다른곳인가 흠 다른곳이네 비싸게 생겼는데 다른곳이네요 안녕 안녕 사냥아 일로와볼래 어 진짜왔잖아 오오 야야야야 욕심부리지 말걸 욕심부려서 한 대 맞아버렸네 우후 오 마 오 잠깐만 아니 오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우야 잠깐 이 여식이? 아하하 잠깐만 이 옆에 있는 녀석도 없어야 되나? 아 자꾸 때리는데 방해를 하잖아 보스 발동하고 2단 날라차기를 써야겠어요 미친 여기서부터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를 써야겠네요 음? 그럼 여긴 뭐지? 왔던 길 맞는데? 아니? 왔던 길 맞잖아 여긴 무슨 길이지? 여긴 무슨 길이지? 안녕 생쥐들아 음 아 잠깐만 미안해 벽 따고 가는건데 이렇게 갈 수가 있다 무식게 오 야야야야 무식게 없애버리고 오우 으아 스킨만은 완전 나오네 진짜 여긴 또 어딜까? 네 흐야 마카 여기가 어디요? 그러고보니 내 경험치 봐 내 경험치 높아왔네? 좋은게 잠깐만 여기 왔던 길 같은데 왔던 길 같은 느낌이 드는건데 착각이겠죠? 아니지? 어 왔던 길 같은데 어 왔던 길이었어? 미친 그러니까 저기는 저렇게 되있고 여기는 요렇게 되있단 말이지? 오케이 구조가 어떻게 되있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름길이었다 딱히 이쪽 지름길 말고 이리로 가도되지않나? 여기 이쪽? 이쪽이 더 빠르잖아 길이 참 붙잡혀 잘가 잘가 무식게 저쪽으로 가는 길도 있네요 저쪽으로 가는 길도 있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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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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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 왜 얘한테 안 닿지? 닿았어야 됐었는데 노빗? 으흠 음 지름길 해제됐다. 아까 여기가 거기네요 저장하는 것 있고 스킬 하나 있으니까 올려볼까? 일단은 이거 뭐야 이거 지연지르기 이거 하나 배워둘까? 아니야 일단은 이것부터 생명령은 중요하니깐 잠시만 이거 지름길일텐데 이거 일단은 여기 봐보자 뭐야 오우 뭐야 안녕 안녕 오우 이게 맞는다고? 오우 이리와 오우 오우 엑스밤여석이 말이야 으음 또 보호있나? 저쪽은 그냥 갔던 곳이고 오, 스킬 포인트 하나 더 획득했네 뭐야 머리, 머리 댕강댕강 흔드는가 봐 살아있는 줄 알았네 지연 찌르기 이거 배웁시다 그 다음에 지연 콤보 이런게 있네 이렇게 찔르트가 있다 자, 원래는 요런 콤본데 이렇게 더 센건가? 더 센건지 모르겠네 잠깐만 여기 갈 수 있어? 어, 못가 빨간색으로 되어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되어있으면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점프를 배워야될 것 같애 율로는 아예 가는 길이 아닌가 본데 이 창기술은 아직 못 배우나? 이걸 배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 이거 밀치기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어 이렇게 콤보로 근데 어디까지 가는거죠 이거? 여기가 어디까지 가 어? 열렸다 여기가 어딨뇽? 여기가 어딨뇽? 여기가 어딨뇽? 으흥? 아니 여기는? 여기는 거기인 곳인데 여기가 어딨뇽? 오잇? 와, 잠깐만요 아니 아이, 너무 빨라요 급손해를 어떻게 하지? 됐다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랄 아니 안나는데? 어우 최대한 끝까지 저기요? 저기요? 돌아왔는데요? 아니 저기요? 이게 뭔 운명의 장난인가 그럼 이쪽 길은 아니라는거에요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그러면은 난 어디로 가야되지?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여기 길이 아니라는건가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가야될거같아요 일단 온김에 얘 죽이고 가자 에이포이 아 미안해 오우야 오우야 오우 미친 오우 오우 어우 얘 갑자기 왜이렇게 발강하지? 원래 왜이렇게 발강하는 녀석이 아니었는데 내가 경험치를 많이 주면은 얘로 녹아다 해도 되겠어 오우 그다지 괴없이 주지 않네요 그러면 이리로 떨어져서 갑시다 다시 올라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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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될 것을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 이거 엘리베이터 개 길어 어디보자 올라가는 길이 여기 맞다 그럼 여기가 길이 아니니깐 우리는 저쪽이나 저쪽으로 가야된다 왼쪽 가보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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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보여 뭐야 찌찍거리는 소리 들렸는데 아 이걸로 뭔가를 하는건데 지금 저로서는 안되네요 그럼 여기 길 아니야 저기 위로 가야되는데 저기 위로 가야되는데 여기 여기? 아 여기 못가네 여기도 못가 오우 오우 내가 갈수있는 길이 여기 위에인가? 음 저쪽이 어떻게 가지? 여기 여기로 한번 가보자 막혀있는데 뭐 나중에 잠수같은거 배우나봐요 어 여기로 올라갈수있다 아 올라갈수만있다 음 오우 야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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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오우 아 여기로 갈수가 있겠다 여기로 가보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로 가는거 맞을까? 맞는거 같애 엄마야 깜짝이야 음 야 그 흡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iv Deutsch Slip 어..뭔가.. 어..뭔가.. 어..어디로 가야돼? 여기? 여기구나 아 뭐이리 많아 흐흫 개맞네 진짜 아니..어우! 미친거 아냐? 아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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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킬 얌올! 우와 개무섭게 따라오니 진짜 오오오오오.. 뭐야? 관서검 소리 동력이 필요해 이쪽으로 못 가거든요 그럼 여기 못 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다 막혔다 이 밑으로 못 가나 딱 봐도 못 가겠죠 동력이 필요해야 돼요 한번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돌아갑시다 맞지? 더 이상 갈 수 있는 건 없는 거 맞지? 다 돌아버렸지만 없어 일단 돌아가야 돼 뭐야? 방금 뭔가 터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나? 방금 귀 터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주선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어딘가? 지름길 있었는데 이거 아니야? 이게 지름길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열려? 가려면 여기 아래에서 어디였지?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아마 오른쪽이 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닌가? 왼쪽이었나? 아 얌마 아 비켜 어이씨 요 녀석이? 요거였나? 여기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나? 너무 길어 엘리베이터가 진짜 길구나 여기 가고 있네요 이 길 맞네 여기가 그거고 이렇게 기니까 엘리베이터가 길지 완전 1층부터 한 50층 가는 엘리베이터다 이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기차인데 오케이 오케이 3 2 1 또 짱 뭐야 잠깐만 이거 저장하고 와야겠어요 왠지 죽을지도 몰라 갑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무슨 그대한 우주선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집에 가서 저장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 맞네요 저거 있는 거 보니까 오 드디어 보수전이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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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아 오우 어 미친 오케이 뭔지 알겠어 어 호호 공격은 못하나 가능하네 피하고 저걸 자기보호하는거였구나 왜이렇게 엑스밥이야 얘 보스가 보스가 아닌데? 뭐야 안에 타고있었네요 깜짝이야 아니 무슨 터렛인줄 으흐흐 돌아가세요 네 잘생겼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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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한 번에 찾아온 것 같다. 일단은 일찍 죽을 줄 수 있겠다. 이는 왓지에 이는 왓지에 있는 것이 좋겠다. 잘 준비해 두고 더 조금만 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스타일이 이일을 매우 확실하니까요. 내 워크를 생각하니까 당신은 더 분명히 잘한다. 어떤 걸까요? 네, With the Force. 네, With the Force. I know you said it could be overwhelming. I haven't gotten myself killed yet. I'd rather not talk about it. Yeah, well, I understand. More than you realize. Well, why'd you choose to stop using the Force? When the Purge started and our clone troops turned against us, my Padawan and I took several younglings and we went into hiding. But we didn't last long. Imperial Patrol was about to discover our location, so I tried to lure them away from my Padawan Trilla. She stayed behind with the younglings. But they caught me. And they tortured me. They wanted to know about the others and how many were left, but mostly they wanted to know about Cordova and where he went. But you escaped. No. It was a prison riot. I saw my opportunity and I took it. But they almost broke me. and I am not the same as I was, Cal. You're Padawan. Did she survive? No. But that's why we can't give up. Let's go. We can't let the sacrifice of those closest to us. We can't let the sacrifice of those close to us. We can't let the sacrifice of those close to us. It's for nothing. Now, where do we go, Then we can go. 돌아가면 됐나 이제? 제 다리 걷기로? 이건 뭐하는 걸까 도대체? 씨앗 심는건데 오오 새로운 행성이 나왔네요 여기 카시크 일로 가보자 카시크 이리와 함께 이리와 함께 이 시각은? 를 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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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네, 네. 아니, 그러다가 칠 건 없잖아. 아무것도 안 보였다. 바닥에 있는 것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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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 아름다운 모노들! 고릴때리어, 왁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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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블런러스, 왁키스, 오블런러스. Tarfle could be with him. Tarfle could be anywhere. Like deep in the ground like we're gonna be if we get caught up in that battle down air. We don't have any other options. And we'll die without our help. So what's your plan? Sabotage. We used to scrap walkers on Braca. I'll just jack one. Get a load of the kid. He thinks we're back in a Clone Wars. Captain. Get us near those walkers. Wait, what? Listen. Those walkers double his troop transport. So once you get inside, be careful. I have no freeze breath to work his magic. Hey. Do me a favor. Stay alive down there. I'll add it to the plan. Wow, well. Right if you're jumping, you better do it now, kid. You ready for swim, BD? We ready for swim, BD? Wooooooooo. Wooohoooo. Woooooooo. Like making some of this, I'm going to do an anime movie. 저게 왜 타야되나? 저게 왜 타야되나? 저게 왜 타야되나? 타는건 아닌거 같네요? 아이스 아 스포 있으니깐 타는거 맞네 어잇? 헐 위에 있네 이 자식 이거 근데 위장 위장한거임? 왜 스폘이 같은게 붙어있는거지? 위장이야 어니 오케이 다 왔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 이리로 올라가야지 오오오오 헤이보이 어 뭐야 이제 이 배를 내가 탈취하면 되는 건가 가는 길이 없는데요 뭐야 뭐 어쩌라고 아 뭐야 뭔지 뭔가 누가 했네 안녕 제라이 처음 보니 내가 그 제다리야 안녕 안녕 얘들아 애들아 안녕 그 자리 좀 넘겨줘야겠어 음 음 마디 에이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대폭발사 호호! 없애버렸구요 다음 다음 누구야 호호! 아니 우리편이에요? 아 미안! 저 편인줄? 뭐야? 왜요!? 어? 호구우! 발사 비통!!! 빵빵! 내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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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애버렸구요 콜룹봄트 킬스닉인가 khác 다음 오우 로쎄 버리고 뭐야 이거 뭐야 너 거자! 빠지! 오 마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오 마이디디디디디디디 살았네? 적이었으면 폭파해서 죽었다 죽은 건 1,2,3 교대가 타입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이어는 사람입니다 칼가스타드 소고리라 뭐라고 하는지? 카시IC변에 좋은 사람입니다 뭐 하는지? 제 비교사이와 제가 모자고 새벽에 도움을 지켜보는 마이디디디디디디디 히이! 그래서 누구는 구간에 구간을 찾고? 워키 voor이 타협 타협은 불가능한 원이 없이 이자는 그와 우린 이 힘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가 그래도, 그가 엠피어는 저기요? 그가 엠피어 아마도 수동의 워키 ształ그려 아름다워, 그는 엠피어의 evil 지대우와 그는 엠피어의 기계 이는 Saul 너와는 gak? 뭐와는? 레이터 지나를원 레이터 지나를원 레이터에서 다가 다는 거ض 많죠 그치 보이시나요? 고맙습니다. 마일로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가자! 가자! 흠! 오케이! 어디로 가야 하오 일단은 저쪽 하나가 있네요 뭐야 이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음? 왜왜왜왜? BD 왜? 공코 드레이그? 무기 컨택이나 무기하나 들고가자 뭐야 왜 여기 뭐있어? 와우! 아우! 아우 미씨! 아우! 아 개깝짝이야! 호스! 오 야야 오우씨 오야야야야 검슐때문에 잘 안가시네요? 개깝짝 놀랐네 진짜 오야야야야 아파요 오 스팀 여기 오 호잇 어 라스트 안방 빠데이 오우씨 미친 거미 녀석 와이쇼크? 음 어 나 거미가 제일 싫어 진짜 어 어 나 거미가 제일 싫어 진짜 오우 오우 아 뜨거아! 뭐야 뭐지? 뭐지? 아 오케이 뭔지 알겠죠? 꺼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저쪽은 그럼 어떻게 가? 음? 저기요? 내가 이쪽으로 왔지 내가 이쪽으로 왔는데 왜? 그럼 저기는? 저기는요? 저기요? 저기는요? 여기는 그냥 점프해서도 갈 수 있잖아 어 못가네? 저기는요? 어 어 저기는 그럼 어떻게 가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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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아 뭐야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데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데 이러면 아 안되는데 헤헤 안되는데 이거 헤헤 안되는데 헤헤 이상하다 여기는 못가네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니? 뭐 2단 점프같은거 있어야되나? 뭐 2단 점프같은거 있어야되나? 원숭아? 원숭아? 이거 원숭이는 왜 있는거지? 저 원숭이가 키카드일거 같은데 왠지 꼼짝도 안하자나? 꼼짝도 안하자나? 아 이상한 벌레같은거 있어야되나? 아 이상한 벌레같은거 있어야되나? 어 터질거 같애 none 재다 도라일을 잊어 쫓까 비위원을 잊어 생일을 잊어 엉터에 사툴 EMA What does the Empire want with Tree Sap? Nothing good. They refined the sap into a powerful compound. And they're rushing to expand production. We have to stop them. That's the plan. We don't know their endgame, but they spread themselves too thin. This map we've recovered proves it. Here you go, bud. These refineries double as brutal prison camps. 그거 다 하나만 줘요! 그거 다 하나만 줘! 아 지네들끼리만 좋은 거 쓰고 있어 어 저장하는 게 바로 아래에 있네 저장하고 가자 거기다 스킬 하나 배우는 거 있죠 음.. 어디보자 적을 처치하고 하는 거 홀드로 더 많은 적을 커다랗게 비틀게 한다 오! 좋은데 이거?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이제 얘들을 비틀비틀하게 할 수가 있다 야 빠세이 아 포스 한번 사용할 볼걸 어? 스킬 포인트 하라고 얻었는데? 야 쓰고 가자 휴식만 안시하면 적 부활 안 되거든요 영상 칼의 최대 보스가 증가한다 배워둡시다 배워둡시다 열정과 힘 히히힝 히힝 안녕 얘들아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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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가 함께하길 히히힝 unite 공부 앞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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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부터 없앨걸 지금 누구세요? 좀 랩걸리는데? 포스! 무시있게 없어버리고요 약간 멜로딩이 있는지 랩이 좀 있네요 프라임 드랩이 뭐지? 지들기를 싸우고 있자노? 지들기를 싸우고 있자노? 지들기를 싸우고 있자노? 오케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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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let's take him out just you and me scum 오 오